1위 하신 그 두 분은 팀을 한 번씩 순차적으로 고르시게 됩니다. 마지막 남은 저녁 누가 가져가셨어요? 하하하하 네! 지금 결과지가 너무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? 네 조금 놀랍네요. 그래요? 나 아닌가 보다. 내가 됐나? 설마? 꼴등이 궁금해요. 꼴등! 기계? 기계? 기계 7만 천 원! 하하하하 야 벌긴 버렸으면 없어. 참고로 저희 멤버들은 지금 못 본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. 여기서 못 볼면 안 되죠. 야 여기서 못 볼면 멍청이 아니야? 공동 1등입니다. 72만 5천 원 획득하신 민규, 정안, 준!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72만 5천 원으로 오늘 민규 씨, 준 씨가 가사 잡자 팀 짱이 되셨습니다. 아아아아악!